이번 시간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6번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1번입니다. 텍스트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현재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 A3부터 H8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텍스트 파일을 잠깐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면 자격 시험 자료라는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 번호부터 합격 여부까지 입력되어 있는데 심표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A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A3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위치는요. 여러분의 로칼디스크 시에 가시면 커말 2급 안에 1원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 자격 시험 자료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제의 심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공백이 아닌 심표입니다. 라고 심표를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거의 선택은 해제하시고요. 심표만 체크하신 다음 다음을 누릅니다. 3단계에서는 특별히 가져오지 않을 열을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음이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마침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속성을 클릭하셔서요. 외부 데이터 범위 속성에 가셨을 때 데이터 서식 및 레이아웃에 열 너비 조정이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를 A열부터 시작해서 A지열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2번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2번에서는 텍스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 생성된 데이터를 새 워크시트를 삽입해서 현재 작업하는 시트 G에다가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 워크시트를 삽입할 거라서 따로 위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선택하신 다음에 판매 실적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그 다음 구분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다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을 누르십니다. 3단계에서 특별히 가져오지 않거나 서식을 지정할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마침을 누르시고요. 다음 속성에 데이터 맞게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옵션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여기에서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새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외부 데이터 2번 앞에 시트 1이라고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하셔서 시트 이름을 판매 실적이라고 시트 이름을 바꾸신 다음 현재 시트 뒤에다가 외부 데이터 2번 뒤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시트 이름을 드래그 하시면 시트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셀 선택하시고 외부 데이터에 텍스트 클릭합니다. 환경 개선 투자 자금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구분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 없애시고 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1, 3, 4만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열은 선택하시고요.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 누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A1셀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시작하셨다면 시작 위치를 A1셀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1셀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파일로 작성된 파일을 엑셀 파일로 가져올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습니다.